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조혜쌤이 시원스쿨에 왔습니다 무슨 강의를 가지고 왔냐면요 소 베프 소설로 배우는 프랑스어라는 강의를 가져와 봤어요 아니 프랑스어 그냥 배워도 재밌는데 소설로 배우면 더 재밌겠죠? 어떤 소설을 가져왔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C'est parti! 자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을 가져와야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알평스 도대 선생님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하니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소설가시고요 대표 작품으로는 별, 방학간 소식, 아르레여인, 마지막 수업 같은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 별, 방학간 소식, 아르레여인 전부 다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고향 프로방스를 배경으로 한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문체로 유명하다? 음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방스란 지역은요 여기 보시면 프랑스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 오른쪽 아래 이 지방이 바로 엑산 프로방스, 프로방스 지역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남프랑스에 위치한 관광지로 유명하고요 광활하고 아름다운 라벤더 맛이 펼쳐져 있다는 게 이곳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와우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이런 것들이 있죠 살얼이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여러분 멋진 청산을 보면은 시 구절이 절로 나오지 않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로방스에 살면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조회쌤 집 여기, 여러분 집 여기면 뭔가 이 프로방스의 엄청난 자연 앞에서 뭔가 시 구절이 하나 나오고 소설이 술술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작가도 프로방스에 살면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작품들을 만들게 된 거죠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펑스 도데라는 작가들은요 이렇게 플로베르라든지 졸라, 공쿠르 등과 교류를 했던 작가인데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자 마담 보바리라는 작품 아마 유명해서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마담 보바리의 작가 기스타 플로베 그리고 목로주점의 작가 에밀 졸라와 같이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런 문인들과 교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알펑스 도데가 뭔가 열심히 일을 했던 시대가 바로 29세기인데 29세기에는요 하나의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트렌드? 자연주의 및 사실주의 문학에 바탕을 두면서 선생님 한 문장에 모르겠는 단어가 너무 많은데요 자연주의와 그리고 사실주의?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먼저 자연주의와 사실주의를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요 19세기에는 이 사실주의라는 게 굉장히 큰 트렌드 중에 하나였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목로주점의 작가 에밀 졸라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소설로 쓰려면 판타지적이고 허구적인 건 소설이 아니야 그래도 뭔가 사실에 기반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점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나는 실제로 주점에 가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지 직접 내 눈으로 보겠어 그리고 허구가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소설로 만들겠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사실주의입니다 그럼 선생님 자연주의는 뭔데요? 거기다가 조금 더 과학적인 걸 더하면 자연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게 19세기의 트렌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알폼스 도대 작가는요 이 안에서도 특유의 서정적인 감수성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내가 소설을 읽는 게 하나의 시처럼 시를 읽는 것 같이 묘사가 엄청난 작가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상주의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이 작가의 뭐랄까 이런 문체가 유려한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멋진 표현을 하나 뽑아봤습니다 자 알폼스 도대의 레젯트 왈라 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별이라는 작품이 알폼스 도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하나의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정적 속에서 깨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냥 사실은 별이 많은 밤에 그냥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별이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수많은 별들을 바라본 적이 있다면 또 하나의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정적 속에서 깨어난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대단하죠? 이렇게 하나의 시를 읽는 것 같은 이러한 문체가 우리 알폼스 도대가 가진 장점입니다 정말 재밌어 보이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알폼스 도대의 작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뭔가 작품을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의 작품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어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lyrique, 서정시의 서정적인이라는 형용사 표현이고요 chroniqueur, 평론가 혹은 기자라는 단어입니다 avoir la plan de 동사원형 자 INF라고 쓰여있는 건 동사원형을 말하는 거고요 자 뻔뻔하게도 감히 동사원형하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tropé라고 하면 구멍이 뚫린 en déroute, 파산 직전에, 완전 다 찢어지기 일보 직전에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valer quelque chose, à quelqu'un이라고 하면요 quelque chose, 무언가를 quelqu'un에게 전달해 주다, 가져다 주다 라는 뜻이고요 honte, 치욕이라는 여성명사입니다 avoir son couverche, 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서 식사를 자주 하다라는 표현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시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couver, 라는 표현은요 식기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저라든지 포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어디어디네 집에, 어디어디의 레스토랑에 자기를 위한 수저 젓가락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거기서 식사를 자주 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어디어디에서 식사를 자주 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ssagis, 라고 하면 제 멋대로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첫 번째 작품은요 자 스경씨의 염소 이야기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파리의 서정 시인, 미스터 그렌고아를 시에게 피엘 tu seras bien toujours le même, mon pauvre 그렌고아를 이 불쌍한 그렌고아르 느낌이 딱 뭔가 그렌고아르라는 파리에 있는 시인에게 뭔가 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일단은 비난을 하고 있네요 comment?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on t'offre une place de chroniqueur dans un bon journal de Paris 자 on t'offre 라고 하면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자네에게 제공한다 win place, 자리를 제공하는데 ne chroniqueur, 기사 자리를 제안을 한대요 자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조금 이상하죠 사람들이 자네에게 제공한다? 기사 자리를 자 이런 식으로 on을 주어로 살려서요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프랑스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는 자네가 받았지 않았나 제안을 받았지 않았나 기사 자리를 제안받았지 않았나 dans un bon journal de Paris 파리의 정말 좋은 기사 좋은 신문사에서 엄청 좋은 자리를 제안받지 않았나 et tu as la plomb de refuser avoir la plomb de 동사원형 감히 뻔뻔하게 동사원형하다 refuser 근데 그걸 감히 거절한다고? mais regarde toi 근데 자네를 좀 보게나 mais le regard son 이 불행한 남자야 이 불행한 녀석아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지금 막 비난하고 있네요 지금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regarde ce pourpoint trop est 자 pourpoint이라고 하면요 아래 나와 있죠 남자 저고리의 일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옛날에 쓰던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암기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wet to 윗옷 정도라고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egarde ce pourpoint trop est 근데 그 윗옷이요 구멍이 났대요 뭔가 가난함을 상징하는 것 같죠 다 떨어져 나가는 신발도 좀 보라고 영어의 face랑 똑같죠 얼굴입니다 그런데 마른 얼굴이고 그 얼굴이 또 어떻게 하냐면 배고픔에 울부짖는 얼굴인 거예요 voilà pourtant 그러나 한번 보시게 자 여러분 이렇게 음운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형태 굉장히 우리가 책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voilà pourtant 그런데 어디인지 보라고 아폴로는요 자네를 이끈 것이 자 주어는 La passion de mes rimes인데요 여기서 rimes 운문 시 가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시에 대한 열정이 자네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보라고 열심히 시를 쓴 대가가 어디 있는지 보라고 자 여기서 나오는 아폴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이름입니다 아폴론이죠 태양의 신을 의미하는데요 자 태양의 신의 페이지에서의 충성스러운 서비스 10년 동안 충성스럽게 일했던 그 서비스가 자 쓱 그 무엇을 자네에게 가져다 줬는지 보란말일세라는 거죠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왜 갑자기 아폴론 신이 나왔을까요 아폴론은요 태양의 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네가 그렇게 시인으로서 뭔가 이제 열정을 가지고 해냈던 10년간의 그런 것이 결국 자네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지 않은가 어디로 데려왔냔 말일세라고 하면서 타박을 하는 겁니다 est que tu n'a pas un de la femme 결국에는 자네 부끄러움도 없나 라고 하면서 여전히 혼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되라고 imbécil이라고 하면요 멍청이 바보라는 뜻입니다 이 바보야 친구니까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이 바보야 제발 기자를 하라고 Fait toi chroniqueur 기자 하란 말이야 tu gagnera de beau zeki à la rose 자 여러분 tu gagnera miré 시제네요 miré 시제 자 gagne의 동사는 얻다 승리하다 이런 뜻인데 무엇을 얻을 거래요 de beau zeki à la rose à la rose 라고 하면 장미 문양이 새겨진 액퀴를 얻는다는 건데 액퀴는요 그 19세기에 썼던 은화입니다 은화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로 바꾸자면 그냥 argent 정도로 바꿔줄 수 있겠죠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름다운 돈이에요 자 여기서 문법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에서 잘 안 보이는 문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영어랑 프랑스어랑 가장 다른 부분이 뭐죠? 그렇죠 명사의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vang show 뜨거운 와인 와인 뜨거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앞에서 꾸며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를 들면 봉이라든지 줄리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앞에서 꾸며주는 친구들이 있었죠 오케이 근데 앞에서 꾸며주는 친구들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가 생긴 지점은 바로 이 친구들이 복수형이었을 때 문제가 살짝 생겼죠 복수형용사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면 앞에 나오는 관사 대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드로 바뀐다 라는 문법이 있었습니다 왜요 선생님?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가 드로 바뀌는 문법 이게 사실은 문장 속에서 뭔가 우리가 캐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바로 요기 있습니다 아 그러네 복수형용사 다음에 복수명사 순서대로 나와있고 이 대는 뭐 영어의 오브나 프롬같이 이런 전치사가 아니라요 대가 드로 바뀐 드입니다 이해 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장미 문양의 아주 아름다운 돈들도 자네는 얻을 수 있을 거고 자 브레방은 당시에 유명했던 레스토랑 이름입니다 그 브레방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잔의 식기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거기서 자주 식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 마렛트와 플림 한번 보도록 하죠 마렛트는요 모자를 의미하고요 플림은 깃털을 의미하는데요 약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에도 뭔가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노나요? 그냥 뭐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놀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네는 정말 유명한 식당에서도 여러 번 식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레스토드 프리미어 요즘도 영화 프리미어시 사회라고 하죠 VIP들만 가는 거잖아요 자네 그 프리미어시 사회에 말이야 새 모자에다 깃털 딱 꼽고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라고 하는 게 요 문장입니다 non tu ne veux pas? 아니 원하지 않는다고? tu prétends rester libre à ta guise jusqu'au bout 자 prétendre 강경하게 계속해서 뭐뭐 한다라는 거예요 동사 원형이 주로 나옵니다 rester libre à ta guise 자 아까 나왔었던 표현 중에 하나네요 자네 멋대로 내 멋대로 자네 멋대로 그렇게 끝까지 자유롭게 살고 싶구나 자유롭게 있고 싶은가 보군 라고 하는 거죠 에 비영 그렇다면 자 그러면 잘 들어보게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게나 이 스갱씨의 염소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가 여러분 놀랍게도 스갱씨의 염소 이야기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거 있죠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나요 소설 속에 또 하나의 소설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tu veras ce que l'on gagne à vouloir vivre libre tu veras 자네는 보게 될 걸세 ce que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보게 될 건데요 l'on gagne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à vouloir vivre libre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면 결과적으로 끝이 어떻게 되는지 뭘 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들려줘 보지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스토리가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흥미진진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갱씨의 염소 이야기를 해 볼 건데요 자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뭔가 재미있고 좀 뭔가 유용하게 생각했던 표현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바로 이겁니다 파리의 좋은 신문사에서 칼럼니스트로 이를 제안받았는데도 감히 그걸 거절하다니 avare laplonde 동사원형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요 선생님은 이 표현을 가져왔어요 avec aplonde 자신만만하게 자 물론 avare laplonde 동사원형도 쓰이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어체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 소설은 조금 옛날 소설이라서 현대에는 잘 쓰이지 않는 표현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뭔가 실용적으로 이 소설을 읽었으면 좋겠어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avare laplonde이 나온 거죠 자신만만하게 그녀는 우리의 모든 질문에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다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가보죠 이게 바로 네가 10년간 충실하게 시를 쓴 대가야 그러니까 10년간의 충실하게 시를 쓴 것이 자네에게 가져다 준 것이네 라는 건데요 자 이 표현입니다 valoir quelque chose à quelqu'un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다 가져오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거 굉장히 원어민스러운 표현이니까 한번 잘 봐주세요 c'est recherche lui on value le prix Nobel 이 연구가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다 주었다는데요 조금 더 뭔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보면 이 연구로 그는 노벨상을 받았다인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를 명사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사물로 그러니까 이 사물이 무언가에게 안겨다 주었다 라는 이런 문장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다 주었다 까지 캐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너는 마지막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내 멋대로 자 선생님이 준비한 예문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요 내 맘대로 살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내 멋대로 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ne t'en fait pas 라는 표현은요 sans faire 뭔가에 간섭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 라는 표현까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강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더 재밌지 않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갱씨의 염소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우리는 2강에서 더 재밌는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lors au revoir au revoir 감사합니다